자, 우리도 이제 식사합시다. 아, 근데 홍주 씨는 성이 김 씨예요, 지 씨예요? 아까 지홍주라고 하는 것 같은데? 아, 잘못 부른 겁니다. 맞아요, 김홍주 씨. 네. 아, 김홍주 씨. 김홍주 씨, 맛있게 드세요. 내 음식 먹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테니까. 드세요. 입맛에 맞아요? 아, 진짜 맛있어요. 이것도 드셔보세요. 이건 우리 어머니 비법이 들어간 특제 해물 파전. 진짜 예술이다.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너무 맛있어요. 네.